구 rok 와우 평화 싸함 하이 Simmons 이정도면 상위 0.3% 입니다 wan investig avaient 빨리 소개를 일부러 감사합니다 제 요구조건을 제 요구조건을 어? 근데 솔직히 인천나홀림 달릴 수도 있어요 제 요구조건의 포즈들 다른 곳에서 I will still be patient but you and I hope you know I won't let I'll be your life tonight I won't let I'll be your life line tonigh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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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좋네요 느낌 좋네요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완전 뮤지션이네 이분은 완전 뮤지션이야 좋네요 저 분 천상계인거 같아요 음악하시는 분이죠 천상계는 아니구요 음악하시는 분이죠 토크온에 여러분들이 가끔 오시죠 나흘님도 뭐 보여주시면 뭐라 할거죠 저한테 저는 사실 저분에 비하면 저는 뮤지션이라기보다는 저는 선대 차렷사에 가깝습니다 피지컬로 압도해버리기 때문에 종창정님 말고 노래 아는 신님이 한번 해보시죠 혹시 그러면 비트같은거나 설마 그런거 틀어달라고 하실건 아니죠 미친개같은 소리 하시는거 아니죠 PC방이랑 잠깐정도 진짜 진짜 PC방이세요 진짜 PC방입니다 게임을 하시지 왜 게임을 하시지 왜 PC방에서 토크하는분들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게 그냥 뭐 게임이나 하면서 저기 쫄병스넥이나 처먹지 연병한다고 저희 토크온에 들어와가지고 굳이 굳이 자기 돈 써가면서 여러분들 토크온은 사실 집에서 해야되는거에요 그래야 이제 편한 상태에서의 그 심리가 작용해서 나의 진짜 모습을 내면을 비출 수가 있는건데 쫄병스넥이나 까듯이지 제가 고시원 살아가지고 아 고시원 아 아하 고시원 인생이셨군요 아니 그럼 저기 컵밥이나 쳐드시지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비하의도는 없었구요 그럼 무반주로 아 무반주로 아 무반주로 신님 먼저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신님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메리미를 특별하게 우리 코트님께서 좋아하실 수 있도록 아 어 불러보세요 메리미 한번 해보세요 메리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워너비곡이죠 아 노래 아 저 돈에 쏘면 코트님 노래해주시나요 아 당연합니다 예 노입금 노노래에요 예 입금하시면 바로 바로 갑니다 프로니까요 예 아 채팅자 조미니님 예 후원하시면 바로 노래 일발장전입니다 예 코트님 오늘은 되게 텐션이 좀 차분하시네요 아 저요 예 최근에 좀 좀 인성 디톡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 입금됐네요 그러면 저기 한곡 제가 한곡 쏠게요 네 남겨진 추억만으로 아파도 웃게도 되니깐 예 예 예 예 종창령님이 예 예 예 예 반응이 미적지근한거 보니까 이건 신청곡을 한거구요 제 18번은 아직 안나왔죠 예 아 예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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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종창령님 느낌이 워낙 네 좋아서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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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인정하겠습니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우와 너무 느낌 좋게 부르셨기 때문에 예 인정하겠습니다 이 노래로는 이 노래로는 비빌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죠 아이고 또 준호가 예예예 말씀하세요 어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 예예 알겠습니다 이준원이 겟럭키 하라고 아 겟럭키를 또 하라고 아 겟럭키 겟럭키 해도 되나요 님들아 네 좋아하는 노래죠 예 오토튠을 좀 깔았구요 난 저분이 직접 하신줄 알았어요 민천라오님이 살짝 그렇게 하려고 살짝 거는게 있어요 살짝 걸어서 아 오토튠인가 아닌가 약간 헷갈리게 하려고 근데 왜 그런 걸 쓰고하세요 잡기술을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아 네 종착용님 노래 한번 듣고 싶은데 신님이 가사 찾았대 메림이 가사 찾는데 뭐 얼마나 걸리신거죠 네이버 몰라요 사맥에서 바늘을 찾아오셨네 네이버 모르면은 유튜브에다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 메림이 하세요 메림이 네 무반주로 가겠습니다 남자답게 우리 여자다운건가 시벌새끼 비 내리는 한낮에 더운 날은 바람이 될게 자미들 까지 머릴 만져 줄게 니가 두려운 때마다 니가 꼭 여행 써줄게 갑작스런 맘에 문득 떠나고 싶으며 매일매일이 있어도 함께 떠나줄게 잠시만 제가 영어를 몰라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람이 바람이 나 손잡아줄 래요 신님 네 피방비 없으세요? 아니 피방비 잃으셨나 뭐 네 존나 불쌍하게 불쌍하게 부르세요 꾸꾸까까 백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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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가장 여 야아 싹좋았다 진짜 싹좋았다 아 근데 진짜 호흡 섞는게 와 아 코트님 꾸꾸까까 꾸꾸까까? 꾸꾸까까까 코트님 마이크 안되는거 아니야? 어 지금 아 근데 존나잘먹는다 진짜 지금 오케이 이러고 계시는데 뭐 잠시 부근 갈아주는거야 지금? 아니 코트님 예예예 아이고 이거 고대를 어떤 타이밍에 써야돼? 아 지금 쏘시면 될거 같은데 지금 쏘시면 된다고요? 예예 아 일단 종창령 노래 먼저 들을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종창령님 노래해주세요 예 왜요? 너 정신차려 노래 불러야되니까 기타 진짜 잘치시네 와 저야? 그래도 노래하라고 그러면 아 아 5회에서 5회에서 형 오랜만에 왔는데 아직 만났는데 I know that you don't know it but you're fine so fine Fine so fin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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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I'm gonna show you when you're mine Oh mine Treasure Let me see what you are Honey you're my golden star If you make my wish come true If you let me treasure you If you let me treasure you 아홀님께 저는 더 좋게 느껴졌는데? 진짜? 죄송한데 과일박지세요?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방금 노래는 좀 제가 부르는 건 잘 못하는데 듣는 게 좀 열려있어서 젠장찌개 보시기? 종창령님 배치 보면은 플레 정도는 가죠 듣는 편지 막 이런 거 아니 근데 모르겠다 기타 치면서 부르는 거 되게 힘들어요 님들아 알아요 알아요 이분은 완전 프로에요 진짜 기타 되게 많이 치신 거 같아요 오래 치셨죠 제대로 된 걸로 좀 불러볼까요 코튼이 살 좀 빠졌어요? 와 된장찌개 좋아해달라고? 방장님이 쏘셨거든요 네 고맙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된장찌개 해드릴게요 와 토콘에서 이렇게 후원을 또 받아보네 야무지네 알겠습니다 그럼 된장찌개 할게요 님들아 그대가 없이 텅빈 내 삶을 어떤 누구도 위로할 순 없죠 와 잘한다 코튼님 이 아리엘님 이분도 노래 잘하시거든요 그래요? 이분도 노래 진짜 잘해요 해외파 해외파 지금 미국에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이분 말씀이 없으신데? 코튼님 앞에서 노래하기 싫대요 여성분이죠 저분 아니요 남성분 노래 진짜 잘한건데 아 그래요? 근데 신님 예 아까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신님 맞네 아 지지직거려요? 예 마이크를 튀김오동 국물에다 담그셨나 아까부터 왜 이렇게 디스를 하나 아니 님 아까부터 잡음이 들려요 아 맨날 지지깐요? 맨날 지지깐요? 맨날 지지깐요? 맨날 깐 사람이 많아요? 아 제가 예전에 깐다보네요 근데 오늘은 좀 약간 매너모드로 들어갔는데 오 되게 그런거 없으셨는데 예 오늘 좀 젠틀하네요 저분이랑 일단 약간 반모 했나봐요 제가 아 아리엘렌즈 괜찮습니다 반박 당했네요 닥쳐잉 와 뭐야 뭐야 뭔소리야 뭐에요? 우와 신문 와 와 와 오우야 코트님 한달에 막 5천만원씩 번다던데 월 월초니까 쏜다 오늘은 가지마 무지개 불 맛점 아까 피방비 없다 할거야 감사합니다 그니까 님한테 한 500만원 주는거 돈도 아닐걸요? 개소리세요 무슨 씨벌 씨앗은행인줄 아시나 구름합을 하시나 500만원이면 아니 근데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게 못벌어요 이제는 아 그래요 예 요즘 수익도 디톡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수익도 지금 도끼를 빼고 있어서 아니 근데 지금 코트님 살 빼고 있는건가봐 살이 많이 빠졌네 안쓰럽다 저기 아리엘님 안하신대요 그러면은 종창력님 노래 들으세요 님들아 종창력 네 종창력님 노래하고 그 다음에 저 할께요 종창력님 한국노래 불러주면 안돼요 한국노래 한국노래요? 네 그럼 짧게 하나 부를께요 내 입술 점점점 따뜻한 커피처럼 부르겠습니다 오 야 엠엠엠엠엠엠 엠엠엠 음 그댈 사랑하는 마음 점점 커져가고 있는 날 잘 알잖아요 음 네가 밟고 걷는 땅이 되고 싶던 예예 잠시라도 네 입술을 따뜻하게 아 아 되고 커피가 되고 싶던 오 넌 난 아직 사랑해 안 건넌다 종창룡님은 음악하시는 분 같은데 직업이 혹시 음악 쪽인가요? 직업도? 전역한지 두 달밖에 안 돼서 개XX 백수입니다 아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겠네요 네 하고 싶어서요 잘하세요 충분히 그럴 실력이신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잘하시네요 전역하셨구나 2년 전이랑 평가가 완전 다르네요 입대하기 전이랑 전역하고 나서랑 그때는 미친놈 컨셉이었기 때문에 잘했어요 첫 곡이 너무 좋아서 첫 곡이요? 첫 곡이 너무 좋아서 애착이 있는 곡이어서 조금 하긴 했어요 잘하시네 아리엘님도 한 곡 하시지 제가 오늘은 그렇게 투견 모드가 아니에요 시청자들이 더 나쁘다고요? 근데 굉장히 뾰로통에 계시네 에이 왜 이렇게 삐졌어요? 원래 나를 말에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면 안 돼 저 할게요 저 10만원짜리 노래라서 이거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와 아 진짜 나홀님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6년 사귄 헤어진 여자친구랑 지금 울 뻔했어요 방금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야 어 아리엘이 코코까까까 샅까시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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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샅까싹 샅까싹 아 깜짝 놀랐는데 어 하셨다 아리엘님 이렇게 하 하 하 하 하 aren told 뭐 vind 뭐 날씨가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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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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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